흠 아 씨 어떻게 해야지 이길까 아나 줘봐요 쟤 음 정글에 떼어 정글에 잘하시지 않나 뭐 이 상황에서 하면 이 상황에서 하면 내가 정치를 당하기 뻔하기 때문에 난 안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너 나와서 싸워요? 네 안에 있으면 저희가 후달려요 윗선 찔 때 윗선 방벽 없이 뛰었어 이걸로 방벽 방벽 줬어요 방벽 없어요 원숭이 있다 우리 윗선 좋겠다 저거 저희가 안으로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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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있는거 아나 따와 흠 8 8 일단 7초 2초 겐지 만사 빠졌고 거점 거점 쪽으로 흠 흠 흠 흠 흠 백크리 반피 그렇다 하나 재웠다 원숭이가 한다 아 Subscribe Auch Sorry 원숭이가 뛰었어요 proteg socially 원숭이 2층에 있어요 겐지 완전 빠졌고 원숭이 나갔어요 석양 정면 아 너무 날린다 겐지 오른쪽 잡자 저거 문 잡으면 못 잡을 것 같지 원숭이님 조심 꺼져야돼 아 피 1인데 이거 아나 림프하면 돼요 2층쪽으로 갈까요? 여기 방벽 2속 방벽 2속 2층이다 리프 안된다 거기 있으면 상대 겐지 상대 겐지 상대 겐지 아 나 거 못 죽었다 이거 아 아나 맞네 아나 안하게 돼 안하게 돼 아 나 방벽이야 어 잡았어 일단 일단 탱커 둘이 남았어요 상대 탱커 둘이야 루슈 아 내가 피가 없어 아 걱정가지 거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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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 아 피가 없어 바로 가자 우리 바로 바로 갈까요? 무식이랑 윈선밖에 없어 지금 상대는 예 아 안하고 리퍼 주고 가요 치유불가 윈섬 개피 윈섬 개피 윈섬 반피이야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원숭이 빡쳤다 나 죽는데 우리 리퍼 근데 그거 왜 썼지 잘 들어왔지 지금 지금 맥필이 개피인데 빼야될 거 같은데 질 싸움이 좋아 질 싸움이에요 저 궁원 여기 안하고 있어 나노대 쟤네 비트 안 돌았을라 겐지 재웠어 겐지 재웠어 어디 어디 아니 저기 뭐하라고 다리 쪽인데 에이씨 됐다고 민서님 들어가면 줘 들어갈게요 겐지한테 방병 겐지한테 방병 수면치 빠졌어요 석양 2층 오른쪽 아 이거 안 된 거 같은데 또 아 아니 겐지 왜 못 썰지 아니 깃두 받았어 맥크리가 성향 꺼서 와 점프 타이밍 봐 깃두 받고 성향 꺼서 이건 뭐 아 이거 못 털릴 거 같은데 다 써서 아 진짜 쿤 너무 잘해 맥크리 저거 정말 다리야 노국이니까 2층 갑시다 맥크리도 없어 석양 다이친 포즈 다이친 포즈 이거 탱커 먼저 나가야 돼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뽕 와 시프트 반응하기도 전에 없어졌어 아 아 안 비벼질란 아 한 번 갈게요 비벼 비벼는 지겠다 이따 풍기 마지막 아 아 진짜 아는 거 같은데 와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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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한 번 비벼 비벼러 가 누가 비벼러 가 제가 비벼 한 번 원숭이 재웠어 비벼러 가 조일주세요 원숭이 뒤에 계속 있어요 아빠 빛도 못 받았다 조일 좀 안하니까 겐지게 비 발사 발사 맥크리 어렵죠 겐지 어렵지 어디서 숨어 있어 나 나노 리퍼로 마지막에 막으면 되는데 이거 겐지 자살 안다 저도 이거 군돌아요 나노 리퍼 나노 리퍼 이거 다 써요 그냥 그게 없어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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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웠는데 겐지가 먼저 있어 혹시부터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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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기 있어요 아 뭐지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잠시만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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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납 때문데 오 잡았어 나이스 베트 못 썼어 베트 못 썼어 하나티 하나티 겐지 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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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매크리 겐지 되고 있어요 지금? 정매크리요? 매크리가 뭐 혼자 남아가지고 계속 모르겠네요 겐지 하고 여기는 트레나 매크리 쪽이 다 나는데 매크리랑 제가 겐지 할게요 매크리 근데 저쪽 원숭이가 너무 잘해서 원숭이 겐지를 해야 돼 이렇게 확인해야 돼 으아 2 zeg 죽이고 싶다 구하나 재웠어요 구하나 재웠어요 겐지 반차 빠졌고 빨리 productions 우리 킬이 inherited 애 Period 킬 안 들어가요 효과가 많이 해지기까지 아 나 죽을까니까 지금 살았어요 아 나 킬! 나 킬! 나도 킬 아 윈투 진짜 나만 윈서 때문에 맨퀴 전지로부터 하네 아 맥크리 견제 진짜 너무 안 되는데요 이거 잘해야 굴리까봐 아 근데 죽는다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컷 나이스 우와 자리아 개세 바로 가면 될 때 저 피가 없어요 지금 못까지 윈서도 죽으면 안돼 윈서도 죽으면 안돼 윈서 웃었어 막 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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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서 안 될 뻔인데 아니야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자리아 컷 루시 지우고 센터 반다운 빨리 거점을 먹어요 거점을 루시 개피 루시 아 총알 없다 루시 파 여인조 아 없구나 숫자에 자리아 공 썼어요? 어.. 아니요 있을걸요 빠져 빠져 윈기 없어 윈기 없어 빠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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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왔음 이제 오른쪽 오른쪽 제가 자리아하고 한번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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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다운 윈세로 돌아보자 발사 하나 다운 윈서 윈서 줘 윈서 줘 윈서 줘 윈서 줘 윈서 줘 윈서 줘 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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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빠졌네 원숭이 채웠어요 상대 힐러 없어요 원숭이 혼자 있음 궁채워 궁채워 죽을래 궁채워 죽을래 윈서 윈서 윅text 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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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안해 자리야 자리야 방안해 루시아 덕으로 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리야 자리야 못 잡나? 아우처트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 루시우 잡는 건데 일단 저희 거점 먹고 있는 거라서 시간만 좀 아 이제 뭐 저도 아 까비 너무 아깝다 이거 실시 좀 하지 마요 제발 아 요거 타임이 들어왔는데 아 남을 빛까지 죽어 죽어 죽었는데 진짜 비상하게 근데 노피키죠?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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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쌌어요 쌌어요 원숭이 다운 아 안 될 것 같은데 족탱크들 다 다운 탱크는 다 다운인데 하나가 안주웠어요 힐러가 하나도 안주웠어요 맥크리 개피 발사 발사 오케 나이스 아 됐어 나도 강아지 14퍼 와 나 팀 4야 와 죽은.. 죽은 95 예 왠서 왼쪽에 이번엔 누구 줄까요? 뭐 겐지 형 주셔도 리퍼 줘요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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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 리퍼 무조건 리퍼 들어온다 보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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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죽죠 한 번 죽죠 한 번 죽죠 어차피 99퍼에요 용검까지 빠졌죠 방금 용검까지 빠졌죠 네 용검 빠졌고 하나 빠졌고 자리아도 빠졌고 리퍼 도 바꾼지 얼마 안되고 궁극기 없어요 상대 빛 용검 하세요 용검 용검 용검하시고 저는 혼자서 갈게요 왜이렇게 늦게 살아나 우리가 먼저 가요 위선님 일단 자리아 혼자있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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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자리아 컷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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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거점 근데 하나가 살아있는데 저일 가능 아나님 저일 가능 저일 가능 겐지 일 가능 아 떨어졌어 수류탄 던지고 떨어졌는데 맞았나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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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겐지 개피 원숭 있다 트레이 트레이 어깽 빠졌고 겐지고 일단은 리퍼다 겐지 피일 겐지 있다 틀했다 얘네 와요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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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잘한거지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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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겼죠 여기 이겼어요 지고 이기고 아 예 지고 이기고 여기 두판 있어요 우리가 윈스턴 들어오는거 나 그냥 이번에는 저쪽은 리퍼 없어 상대 근데 리퍼도 나올거 같은데 리퍼로 바꿨어서 전에 끝날 때 리퍼 있다 리퍼 저기 아 나 정말 떨어져가지고 아 개피 거기 힐팩 없어 상대 겐지 아 리퍼다워 자리 혼자 왼쪽에 나와있어요 왼쪽에 자리야 왼쪽에 자리야 혼자 왼쪽에 자리야 혼자 거점쪽에 거점에 자리 혼자 개피 이거 수빅 사려야 해 잠 players 원숭이중 원숭이중 내iceps 네 원숭이중 정전중이다 겐지한테 줘면 되겠네요 아 리퍼요 리퍼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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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한테 주세요 겐지 겐지 줄게 겐지 원숭이 거점 거점에 자리하고 자리하고 원숭이 거점 일단 아나 없으니까 거점 가요 그냥 거점 겐지 개피 겐지 퍼 나이스 겐지 리퍼 왼쪽에 자리야 자리야 개피 리퍼 왕력 빠졌고 킬존 아니 안 벗겼어요 41퍼 겐지 잘 못해요 겐지 잘 못해요 55퍼 오른쪽인가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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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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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 아니 2층 아니다 저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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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야 먼저 궁박아야 돼요 튕겨내기 조심 오키오키 고객님 바르세요 여기여기여기 중간 센터 센터 가게피 쓰지마 이거 리퍼 왜 써요 리퍼 안 써도 되는데 나 리퍼 안 써도 되는데 진짜 깜다 이거는 그만 채워줘 뭐 근데 나노 리퍼인데 리퍼 안 썼으면 겐지님 이번에 타임 올걸요? 안 올걸요? 안 온가? 네 안 와요 안 와요 몇 퍼 줘? 여기 그냥 윈선 줘요 그러면 리퍼 줘도 돼 리퍼 줘면 그냥 원숭이 때려잡아 주세요 자리야랑 예 자리야 먼저 잡아 자리야 궁 있어 원숭이 궁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원숭이.. 아 궁 탔 쓸려나 오른쪽으로 온다 2층으로 온다 원숭이 혼자 2층 점프 자리야 궁 쓴다 자리야 잡아 이거 원숭이 때려잡아요 예 때려잡아요 원숭이 다운 자리야 필 자리야 다운 자리야 다운 리퍼 다운 겐지 겐지 궁 겐지 궁 아나에 필 겐지 궁 빠지 아나 풀필 나 피치니야 나 피치니야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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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 루시우 거점 루시우 거점 아 이게 게이득이야 이거 손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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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아 안 잡아 저거 잡지? 아 피먹었다 저거 아 피먹었다 일단 버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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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이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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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마지막 턴이예요 원숭이 잔다 원숭이 잔다 원숭이 뭐다 뭐다 지원아 지원아 아 나 47포대 일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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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x3 하나 빼봐요 겐지 아 리퍼퐁 리퍼퐁 재워볼게 재웠어 아 못재웠어 아 죽어놨어 아 괜찮아 한번 줘도 돼 한번 줘도 돼 한번 줘도 돼요 줘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줘도 돼요 나 궁 90 그냥 비트에다가 리퍼 아나하고 또 못 빠졌지 겐지궁 빠졌나? 리퍼 하나 겐지궁은 못 들어갔던 것 같은데? 아까 빠졌고 비트 빠지고 비트하고 뽕하고 리퍼궁 빨리 가야 돼 빨리 한 번 더 가려면 빨리 가야 돼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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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나한테 오로 끌렸다 나 겐지가 오로 끌렸어요 상대 2층 보고 있어요 상대 2층 보고 있어요 바로 가자 우리 자리에서 그냥 거점 먹고 시작하자 고점 먹고 고점 들어와요 고점 야 뒤에 안하네 안하네 뒤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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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겐지 리퍼필 겐지필 원숭이 개피 겐지도필인데 겐지도필인데 원숭이 있다 자리야 개피 자리야 먼저 자리야 먼저 자리야 먼저 자리야 땅 자리야 땅 겐지뽕 겐지뽕 잠깐 빠져 잠깐 빠져 겐지 반피어 왜 나 한방에 죽었어 아 나 궁 있는데 아 못비봤다 아 상대 비트 빠져나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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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지금 힐이 안들어오면 아 힐 주고 있어 힐 주고 있어 저거 루시우 루시우 와 빛 겐지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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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 용법도 없어 호흡 못해 아 자리야 해피 와 다 찬다 아나 아나 스킬 없고 아 이거 아 아나 따원 나이스 끝났죠 아냐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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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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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나 힐 아 진짜 얘들아 와.. 굿 수고해요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상대에 상대에 원숭이 굉장히 너무 짜증난다 와 진짜 잘하셨네요 이거 근데 우리가 리퍼랑 빌러랑 하나 바꾼게 한 수였어요 윤쟁이님이 리퍼하고 내가 하나 한게 한 수였어 원숭이가 계속 들어와서 바꾸고 나서 개 찢었어요 그냥 원숭이가 너무 안좋아서 진거였어 아까 원숭이 못잡아서 우리 지채정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난 잘해야죠 난 개못했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잘해주셨어요 53킬 2만 딜 3라운드 동안에 2만 딜 수고하셨습니다 건승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